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와 한국교회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29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는 저출산이란 국가적 난제 앞에서 급격한 하락을 맞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한국교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을 맞이한 한교총 장종현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다며 결혼과 가정 그리고 출산은 성경적인 가치인 만큼 한국교회가 솔선수범해 결혼운동, 출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 대표 회장은 종교계가 영유아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대통령께서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돌봄시설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출산율 통계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35개 회원교단 산하 전국교회의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결혼과 출산 문화 확산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